Q. GEN.G이 시계. 오늘 스위스 스테이지를 하고 느낀 점은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월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최고의 선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T1, 스위스의 첫 게임을 bros'll take. 중요한 건 이제 다섯 명이서 좋은 합을 맞추고 이 게임을 막아낸 뒤, 그리고 버릇을 잡고 잠시라도 다른 생각하면 게임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역전당 N.A.는 가장 긍정적인 것이다. J.D.G.는 별도의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J.D.G.는 별도의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D.G.는 별도의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A에 있는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패스، 그 최고의 역할을 확신하는지 생각합니다. 그에프가 없는 년의컬을 Download.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pas성한 패스에서 다른 플러스는 훨씬 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의ros는 항상 두 가지 LetsAAHP로. 이 PCM을 대하여 피해를 수 있었지만, 저는 모든 팀의 스위스 스테이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스위스 스테이지는 이기면 천국인 것 같고 지면 지옥인 것 같습니다.